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주제는 이번 보궐선거라는 것이 다른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간 겁니다. 개표 따로, 방송 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 연장에서는 열심히 뭐죠?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지지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뭡니까? 방송이 나간 겁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4.15 총선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은 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렇게 침묵함으로 인해가지고 꼭 같은 사고가 여러분들 4년 후에 발생한 것이고 꼭 같은 일이 2024년도 4월 총선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또 총선이 끝나게 되면 또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22대 총선은 이렇게 조작됐으니까 이렇게 또 내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을 이름 지푸리게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냥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대책이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일어났던 그 부정선거가 그대로 재연된 겁니다. 현장에 직계표가 따로 방송 따로 방송에서 나가는 자로 따로 밑에 직계표 따로가 여러분들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22년도 4.15 총선이 끝났 때 여러분 이 칼럼이 홍병호 칼럼 선거방송 따로 개표 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 이것이 2022년 또 2월 23일 날 공데일리에서 내보낸 그런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2023년 7월 16일 날 26일 날 공직선거 잘 짜여진 연극처럼 각본대로 행해져 출구조사의 정확도 실계표 상황을 앞서 말해주는 선거방송 등 정거물은 수없이 많다. 출구조사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전투표 결과는 전혀 출구조사가 알 수가 없는데 방송 3, 4일 출구조사가 쪽집개처럼 민주당의 압성을 여러분들 출구조사가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방송용 여러분들의 송출을 위한 자료가 다 사전에 마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별로. 이것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여러분들 사이로 총선 이후에 잘 한 분의 제보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죠. 정상은 이 푸른색이 방송입니다. 방송 시간이 가면 따라서 이 x축은 시간이 가면 따라서 이 푸른색이 방송이 여러분들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게 먼 거 아니까 실제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현장. 정상적인 투표라면 개표 상황표 푸른색이 방송사 발표 결과 회색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가 앞서고 회색 방송사 개표 결과가 뒤를 따는 모양새해야 됩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 확인된 사실은 회색 방송사 개표 결과가 선행하고 앞서고 푸른색 개표 상황표의 뒤를 따는 모양이 확인됐습니다. 한 분이 시간별로 개표 상황표하고 방송사 여러분들 발표를 깨알처럼 작성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 푸른색이 개표 상황표면 개표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일정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방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푸른색 방송사 발표 수치가 그래프가 회색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선행하고 방송사 발표 수치 그래프가 후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어난 겁니다. 방송사가 앞서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 개표 상황표가 뒤를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방송사 내부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진 방송사 발표 개표 결과 회색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위에 진성준입니다. 진성준 위에 회색은 방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푸른색은 그다음에 현장의 개표 상황입니다. 방송이 선행하고 개표 상황표가 후행한 겁니다. 방송용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도 여러분들 위에 약간 옅은 노란색은 방송사 발표입니다. 김태우. 그다음 밑에 찢던 색은 개표 현장의 상황표 누적입니다. 방송이 선행됐다는 겁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다. 사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선거방송 개표 상황표와 방송그래프와 방송그래프가 다른 비밀 깜쪽같이 속이는 비밀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아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조작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조작 방법도 똑같고 방송사에서 방송 내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민족은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4년 전에 했던 일을 꼭 같이 뭡니까? 그냥 부정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위에 회색이 바로 아래의 푸른색 진성준 후보의 개표 현장이 집계된 개표 상황보다 먼저 발표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아래의 노란색 김태우 후보의 방송사 발표가 바로 아래의 붉은색 김태우 후보의 개표 현장이 집계된 개표 상황보다 앞서 발표되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개표 현장에서 후보별 득표율을 개선한 다음에 작성하는 개표 상황표와 다른 방송국 용도로 별도로 미리 작성한 선거 데이터가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공대일리가 발표한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아주 많이 만들어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내준 제이아이 제신 k분이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바보인가 좌파 우파 불문하고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전 조작된 득표수 데이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위밴된 득표율 데이터를 개표 현장에 실시간 집계되는 표수와 일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집계하는 것과 일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하신 분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에 100% 조작된 서버의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으로 송출 강서구는 정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표 방송의 시청국민 출구조사 또는 사전 득표일 예상조사 언론 발표부터 패배하게 됨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개표 방송을 보며 조작된 부정 득표수를 실제 개표계 수집된 득표수로 인정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후보 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을 보며 점차 득표수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업으로부터 조작된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사로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각 방송사 실시간으로 득표일 방송 단순 선거 득표일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밤잠을 못 이루면서 개표 방송을 시청합니다. 일반 국민은 좌파 논평과 우파의 패배 인정 및 선거 전 언론 조작 내용을 토대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를 위한 여러분들 데이터가 송출됐는가 부분은 서버에 대한 압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4.15 총선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 통용됐기 때문에 방송국 선거 데이터 따로 개표 현장에 집계되는 개표 상황표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따로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4.15 총선에서 한 번 지적이 됐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로서도 이렇게 한 3년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다루오면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분은 이번에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여러분 제공하신 분은 자료를 만지면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100% 조작된 서버의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으로 송출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로부터 조작된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사로 실시간으로 내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검찰의 여러분들 그래서 선거가 마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 다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도통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이 힘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더블당 지배하에서 1당 지배 제재에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넘긴 것이다. 선거 조작 세력에게 대통령이 투항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조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개헌선을 돌파하는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국힘당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발등에 불이 뚜들려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는 게임이 끝난 거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항하겠습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오늘은 조금 단출하게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그냥 고소고발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 일단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지난 6월 말에 완간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은 국민들에 전달돼 가지고 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소위 조작작업이 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해 왔는가를 확산시키는데 여러분께서 좀 힘을 많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